부모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줄 생각 말고 살았을 때 잘하라고 했다. 어? 뭐야 이것들? 설마 쌍방이야? 에이 아니지. 세상에 제일 어이없는 말이 뭔 줄 알아? 사랑해서 헤어진다.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?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냐는 말이야. 말이 돼? 왜?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자네 우리 딸 덜 사랑하는 거야. 내일의 날씨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날씨도 좀 들여다보라고. 하늘도 좀 올려다보고 옥상에 올라가 바람도 좀 맞아보고 네 좋아하는 사람 얼굴도 좀 쳐다보고 오늘도 제대로 못 살면서 뭔 내일의 정답식이나 맞출 것 같다고 까불어. 그러니까 맨 오답이나 냈었지. 선생님께서 저의 일주일은 모아 orange야 찌개를 안하고